우리 팀의 자신감 하고 나서 코트에서 제가 더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분위기 효과에 잘 된 것 같아요 가고 근데 뭐 저희는 어느 팀을 만나든 자신이 있고요 저희가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자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자신 있어요 4강전 저희가 창원에서 먼저 하는데 저희가 창원 원정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2승하고 홈 와서 빠르게 3승하겠습니다 1 2 3